네, 안녕하세요. 문예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HLB고요. HLB고요. 네, 69,000원에 7%입니다. 69,000원이고요. 9,000원이고요. 7%요. 왜 사셨어요, 이거를? 아, 그 이제 잠깐 눌러준 걸로 착각하고 실수로 들어가버렸습니다. 어디를 눌러주는데요? 급등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잠깐 누르는 건줄 착각하고 들어가습니다. 주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올라가고 있으면 더 올라간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내려가면 올라갈 거니까 줄을 눌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하다가 제일 많이 물리는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내려갔을 때 사세요, 올라갈 때 파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왜 어렵냐면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처럼 보이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머릿속에 그걸 이미 기정사실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거는 답정러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말, 줄임말 중에서 답은 정해놨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답은 정해놨어. 너는 무조건 올라갈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눌러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야 돼. 올라갈 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관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 은봉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은봉 하나가 어떤 사람은 내려갈 것 같은 신호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 신호로 보거나 매수하면 안 되는 신호로 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홀딩해야 되는 신호면서 내려가면 더 사야 되는 신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목적, 방향성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가는요. 이거 좀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급락을 하면 단기 급등이 나와요. 단기 급등이 나오면 다시 또 빠집니다. 왜냐하면 HLB가 지금 최근에 빠졌던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네. 뭐 때문에 빠졌어요? 네, 거의 실패. 네, 뭐 일단은 뭐 저기 FDA에서 보류 나와가지고 실패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야, 너희 자료 좀 불충분하다 해가지고 너희 자료 좀 더 채워가지고 내놔라 해가지고 돌려보냈죠. 반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보통 한 최소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신청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기대감으로. 근데 그거 준비하는 과정 속에는 급등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HLB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급락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을 때는 올라갈 때 매매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저런 자리를 좋아한다고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해드리고 저 개인 유튜버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하는데 저는 급락 매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HLB가 이렇게 빠져있던 이런 시기는 거의 뭐 저는 단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미 단타 들어간 걸 팔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청자님 눈에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는 모든 종목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다 물려요. 모든 종목 다 물려요. 운이 좀 좋으면 더 갔을 때 수익이 나지만 그게 아니면 물립니다. 그래서 사실 HLB와 같은 이런 자리는 우상향에서 올라왔을 때 잡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내가 정말 잡고 싶다면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데 내려가면 또 어떻게 보이죠? 더 내려갈 것 같아 보이니까 사고 싶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주식으로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거는 잘못된 매매를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단기 반등이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이게 이제 흐름 자체가 여기서 꺾여가지고 여기가 고정돼가지고 내려가버리게 되면 밑으로 밀릴 건데 HLB 이슈는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HLB 지금 사이언스도 그렇고 HLB 지금 좀 이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생명과학도 그렇고 차트가 좀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잘못하면 꼭지 잡겠다 생각이 들어서 짧게 손절한다 생각하고 짧지는 않지만 어쨌든 손절한다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6만 원 자리가 밀리면 손실이 좀 클 겁니다. 한 15% 정도 손실이 한 15%대 이내에 손실이 날 것 같은데 각오하시고 잘못 들어갔으니까 각오하시고 6만 원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빠진 다음에 내가 HLB가 다시 신청해가지고 이 약은 정말 좋은 것 같애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려왔을 때 다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매매는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 매매하실 땐 제일 중요한 건 손절 라인입니다. 손절 라인 이거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6만 원에 손절하시든 또는 다른 손절 라인을 좀 제시해드린다면 사실 오늘 빠진 이 자리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6만 2,500원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시청자인 선택에 맡길게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손절 라인을 정해가지고 거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망설임이 아니라 칼같이 난 손절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운이 좋아서 여기는 시세 변동이라든가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 진짜 아주 섬세한 매수, 매도세의 힘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탁 튀어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갑자기 발생된다면 정말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7만 원에서 그 이상 튀어오를 때 바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이건 손실 나는 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